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픽게임즈에서 토타로 워헤머1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 역타로만 즐기시는 분들이나 토타로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받아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첫번째 완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연구소장입니다 두번째 2022년 4월 8일까지 기한이니 그 전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번째 본편을 다 받으셨다면 애돈란에 가셔서 6가지 무료 DLC도 받으시고요 네번째 토타로 워헤머의 사양을 보면 권장사양만 해도 간단하게 보면 CPU는 4세대 그래픽카드는 GTX 760으로도 무난하게 되니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컴퓨터로는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낮은 사양으로도 플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즐기시면 되는데 혹시 이 게임을 체험해 보시고 재미가 있을 경우에는 에픽께서 나머지를 구매하지 마시고 스팀이 세일일 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토탈의 경우는 모드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편의성 모드라던가 난이도 관련 유닛 추가 유닛 리스킷 모드 등등 여러 모드들은 스팀 창작마당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스팀에서 사는게 좋습니다 또한 토탈 워헤머 2를 구매할 경우 토탈 워헤머 1 미션을 2에서도 할 수 있고 토탈 워헤머 1, 2 모드를 소지할 경우에는 1, 2 전 팩션들로 더 확장된 지도로 캠페인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픽에는 아직 햄타로 2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온지 좀 오래된 게임이라서 햄타로 2에 비해서 1은 패치가 안된 지도 오래되서 유닛 밸런스라던가 편의성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2랑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보통은 1, 2를 다 사셔서 2로 미션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햄타로 1으로 에픽에서는 맛만 보시고 꼭 스팀 세일 주간에 햄타로 1, 2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햄타로 2 기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을 통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즐거운 햄타로 되시길 바라면서 햄타로 1으로 햄타로 시리즈의 입문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